권영진 대구 시장의 공무원 증원은 꼭 필요한 인원에 국한하고 지역 복지 여건 증진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19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정부가 계획한 공무원 증원을 따르기에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공무원 증원 계획안을 재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 대구 시장의 업무 추진비도 20%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권 시장은 또 추석 당일인 다음 달 4일 직접 상황실장을 맡아 시민들의 연휴를 챙기겠다며 시민들이 추석 연휴를 편안히 맞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